20분에 하면 지체됐다. 다 지켜네. 두려운데? 아, 저막으로서 병원. 아, 흘리지? 빠빙. 다 지켜네. 다 지켜네. 뭐야? 키 찍었네? 어우, 걸렸으면 좀 위험했다. 다 지켜네. 아, 카소스 쿨캠브라 이거 좀 위험한데? 리달리어는 바로 지지겠다. 다 지켜네. 전부는 더 곁에 들어가섰습니다. 아, 지켜네. 이번엔 줄이는 수행 충분히 되겠죠? 와 라인즈 전 얼마나 세게 갈려고 암흑인장 두개 샀냐 성남자네 그냥 이래놓고 나한테 지면은 난리나긴 하는데 아 한 대 더 맞았으면 답은 없네 아 아 아 아 아 나쁘지 않은데 나이스 알겠습니다 카사수 크면 2주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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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뭐야? 아 나 니콘은 왜 안보였냐? 중척돼서 보였네 실화야? 나이스 점화 1걸기 잘했다 중척돼서 보였네 중척돼서 보였네 잡았다 왜 들어왔어? 아 0킬을 환장했어 중척돼서 보였네 중척돼서 보였네 중척돼서 보였네 중척돼서 보였네 네이스 저판 왜이렇게 깔끔하지? 전날 4일동안 기다려서 그런가 한달에 한 3번정도 컨디션 진짜 안좋은 날 있는데 그 날이 어제였어 그런 날은 보여주면 안 되는데 아 포탑 안 맞았어도 죽긴 했는데 아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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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나를 꿀 줄은 몰랐다 아 얘 못잡아 여기는 모를걸? 여기는 알래야 알 수가 없다 이거 알면 이거 매팩이다 완전 R이 플래스가 있다고? 이 장면은 쇼핑이기 때문에 이래요 아 얘 못잡아 아 얘 못잡아 그니까 지금 이 장면은 이 장면은 이 장면을 쇼핑할 때 이 장면은 이 장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발, 아 나 블랙쉴드 졌으면 화났는데, 다 잡았는데. 가비, 일로 오나? 제발, 가비, 어! 가야겠다. 뭔가 아쉬워. 싸인형 뭔가 미안하네 계속. 아쉬워. 아쉬워. DIRECTOR 가야겠다. 아ivers운 한 명이 부uren. 탑, 어! 카카오톡 아 무빙 겁나 잘하네 이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저한테 저에 대해서 아프리카 공지에 제 방송국 공지에 질문사항 글이 있어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